롤체는 위튜브 자 첫번째 템 어 초가스? 일단 공허태생이긴 한데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올려줄게요 저는 보통 마나감소 때 빼고는 초반에 초가스가 떠졌을 때 돌연변이를 해주는 편이긴 해요 너거 그렇지 벨트 좋다 난동꾼 비전허 수화비 난동꾼으로 가죠 어? 일단 3도련 됐다 요거 넣어주면 다음 턴 3도련 요거 넣으면 산안동 그리고 대검은 미리 빼놓읍시다 자 워빅은 진짜 필요없죠 여기서 레벨업 누를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자하 초바스 요런거 더 잘뜨죠 렉사이 밤도련 변이 벨트는 이 친구 주고 밤끝 카직스 좀 좋은데 밤끝 먹어 이거는 카직스 짬통이라고 생각할게요 제발 그렇지 일단 살만한거는 난동꾼 나이스 오 렉사이 이성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3코어짜리가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초가스 이성이 절실해서 레벨 한번 누를게요 그리고 운 좋게 4코어스트짜리 확률로 카직스가 뜰수도 있는거에요 근데 이왕 어차피 이자 못보는거 지금 레벨업 합시다 초가스만 진짜 잘 퍼주면 되거든요 다음템은 아마 연운 먹고 구원을 만들어줄거 같은데 초반에 시감템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 초가스 진짜 잘 큽니다 이러면 연운 먹어야죠 나이스 비싼걸로 남았구요 바로 달려 말자하 좋습니다 말자하 올리는게 딜적으로 조금 더 도움될거 같구요 연운 구원 초가스 그리고 육난동 쓰더라도 일라오이는 안쓰거든요 일라오이 안쓰니까 팔고 팔고 이겨서 이자보기 웬만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상대의 치감템 없죠 이거 초가스 안죽습니다 진짜 안죽어요 진짜 안죽어요 죽을거 같지만 안죽어요 자 살만한거는 전혀 안보이구요 지금 이 판은 그냥 난동꾼 애들이랑 돌연변이 애들 그런 애들만 사가면서 갈겁니다 자 우리 초가스 안죽죠 나이스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우와 초가스 나이스 지팡이 복궁 무시한 이러면 구인수 말자하 빌드업해서 나중에 카이사한테 템을 옮겨주는 식으로 해도 좋거든요 말자하 어? 4페어인데 이거? 지금 연승 싹 다 달릴게요 1,2,3,4 4페어죠 하나정도는 떠주는게 정상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하하 이게 안떠주네 요거 이렇게 올리고 이거 어차피 머니까 요렇게 갑시다 지금부터 돈을 모을게요 그리고 구인수 말자하 지금 리롤 돌린거는 리롤 기대치가 진짜 높았죠 거의 4페어 정도 플러스 말자하 초가스 얘네 둘만 이성작을 해줬으면 진짜 풀련승이었는데 초가스가 안나온게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애들 좀 잘 붙어준 상태니까 괜찮습니다 오케이 R2 스킬 진짜 못맞춰 렉사이 자크 초가스 안죽어요 잘 먹고 잡아주고 끝 요거 두개 팔고 지금은 이자 보죠 나중에 렉사이를 하나씩 사가야 되긴 하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사메기뜨님 명상 루데네메아리 이거 사메기뜨님을 쓰면서 당장 좀 이득을 보죠 요거 사고 렉사이도 지금 하나 사놓고요 초가스야 무럭무럭 커라 구원 피음량 진짜 좋죠 죽지마 아 거의 처음으로 죽었네요 요거 두개 팔고 이자 봐 나중에 오드룸변이 만들때는 카사딘이 당장은 필요할 수 있지만 카직스같은게 아직 없으니까 좀 있다가 사는걸로 할게요 여기서 무조건 대검 안남네 이러면은 그냥 연운 하나 먹죠 렉사이 요거는 팔도록 할거고요 살거 없죠 아 하필 모렐로 만나가지고 제발 이겨줘 이길 수 있잖아 아 자 살거 없구요 초가스가 잘 먹어줘야되거든요 잘 못먹고 있는중 먹어 그렇지 원래 요렇게 잘이기는게 정상이지만 좀전에 만나신 분이 좀 셌다는거 자 자크 아빠 연운 돌격하라 초가스 이성과지만 찾읍시다 그러면서 요런거 뜨면 좋고 그러면서 파직스가 떠도 좋고 카 카 카 카 한 마리만 주지 초가스 한 마리만 아무도 안쓰잖아 초 초 이상하다 버그인가요? 이겨주세요 제발 말자 할수있어 그렇지 어 아 근데 초가스만 주면 안돼요 초가스 진짜 아무도 안쓰는데 초 초 와 말자 6마리 줄 동안 초가스 2성을 안주네요 이러면 진짜 8레벨에 그냥 빅토르 같은거만 넣고 육난동 말자덱이 될수도 여기에 이제 모렐로 하나까지만 좀 주고 싶긴 한데 떠준다면 말이죠 떠준다면 떠준다면 주고 싶어요 와 초가스는 진짜 끝까지 안주네요 이거 이게 더 잘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나 얘 혼자 남아도 밤끝으로 한번 버티면서 그 남아있는 얘 스킬이 있을거거든요 한 1-2초 동안 얘 못때리잖아요 그래도 상대 모렐로 없어서 이 친구 잘 안죽죠 먹어 얘도 먹어 먹어 구원 끝 나도 3켄치 혹시 남나 못먹으면 지팡이나 벨트 먹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말자먹고 진짜 삼성을 진짜 빨리 봐도 되구요 벨트 먹을게요 와 진짜 드디어 주네 체력 4300 이러면 진짜 그냥 태불망을 주는게 좋을거 같기도 그냥 줘버리죠 왜냐면 저는 템을 다 기다리기가 싫고 어차피 태불망도 뭐 나쁘지 않은 템이니까 잘 버티니까 태불망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래야 앞라인을 빨리 녹여요 그러면 블라인까지 더 쉬워져 그러면 이미 게임 끝 3 2 1 0 와 잠깐만 진짜 요걸 하나 더 먹고 싶은데요 에라 모르겠다 먹어 이러면 자크 삼성도 그냥 바벌이죠 원래 처형일 때는 말자보다는 카직스 카이사 요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렇게 잘 떠버리면 그냥 가는거에요 자 초가스 버텨 아 모렐로라 확실히 좀 빨리 녹는다 그죠 그래도 말자하가 있어 나한테 말자하 아 솔직히 질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가버렸네요 초가스 오 갑자기 잘 두는데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크기 오 지팡이 오 모렐로다 되나 모르겠다 거학 피바 루난 일단 거학은 줄만하죠 거학은 줄만하고 얘가 죽을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렐로도 줍시다 그리고 리롤 지금 싹다 돌려서 말자하 삼성 찍고가 오케이 여기까지 피바 루난 초가스 피바 루난 자크루난 얘도 공속 빠르거든요 나름 자 이제 초밥에서 막템을 얘꺼 가져오면 됩니다 적절한 거 공속 빨라가지고 스킬도 나름 잘 쓰고 아 근데 너무 못 버티는데 레벨업하고 비전 넣고 삼성전 얘네 노릴게요 이번 상대에 3범죄 3면미 2시계 2강화 2경호 2학자 2도전자 시너지가 너무 알찬데 버티 버텨 얘들아 버텨 버티면 돼 아아 아이잉 어 얘가 끌려 말도 안 돼 제발 스킬 두 번만 더 아아 아니 이분 조격하셨네 나 이겨줘 초가스야 할 수 있어 아이잉 일단 찍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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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얘가 더 좋으려나 3700 자 이제 보건까지 들어가서 딜은 진짜 세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오두른 변이까지 들어가면 얘 딜은 미쳤습니다 그냥 얘가 삼성치키고 버텨주기만 하면 끝 아리는 팔죠 리롤 어 어 즐거웠다 얘들아 일찍 노러 갈게요 리롤 계속 돌려서 그냥 삼성작 될 때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드레이븐덱 시너지 알찬 드레이븐 자 고정 피해 보이시나요 고정 피해 끝내버려 자 이제 다굴 해주면 다굴 해주면 끝 나이스 파직스 스태틱 스태틱은 가이사 레오나 초가스 초가스 빅토로 이성되면 좀 다르니까 혹시 각을 노려보고요 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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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기까지 자 이번 상대에 삼상발 삼성되기 아 지킹자 전수다 그냥 녹이는데요 자 리롤 다이스 버려 그냥 초가스 초가스 오케이 이번 상대에 사타격 대 이렐리아 시비르 넥 자 보여줘 초가스 초가스가 그래도 딜 많이 버텼죠 이겨줘 그렇지 자 제발 써 써 그렇지 이번 상대 드레이븐데 더 확 드레이븐 딜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자이라 계속 생각 못하네 이거 분산배치 할게요 잘 버틴다 1등이다 이거 근데 변수가 있다면 드레이븐 삼성 과연 찍힐까요 오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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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상대는 삼성작이 많은 쌍발총 덱 아무래도 초가스가 좀 잘 녹죠 루시안이 세서 라고 할 뻔 하나도 안 녹아 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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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라 배치 생각할게요 말자라만 안 물리면 되니까 뭐 알려주세요 아니 왜 하필 갑자기 드레이븐 삼성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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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라고 어쩔 수 없네요 아직 몰라 돈 일단 리롤 진짜 모르는데 이러면 근데 아까 말한대로 얘가 궁을 안 쓴다 어 불츠 좋은데 안 떴다 구석에 안 넣는데요 자 제발 버텨줘 좀만 좀만 버텨줘 파이사도 나름 세거든요 파이사 궁 좀 제발 어 이길만한데 이거 진짜 이길만해요 잘 싸우면 진짜 이길만해 자 리롤 파이사 스팟만 안 맞게 할게요 무조건 이길듯 자 진짜 이길만해요 자 보여줘 카이사 파라라라라락 이게 좀 세거든요 아닌가 아 다 한방이야 맞으면서 궁 빨리 써볼게요 모르가는 데라도 맞아 일단 궁 한번 빨리 썼고요 두번째 궁을 빨리 쓰면 돼 제발 써줘 파라라라라라락 못 이긴다 154 이틀 요새 계속 다른 여러분 누가 itime 헬 keywords äm